날씨시스트들이 평소에 늘 하고 있는 생각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날씨시스트들은 평소에 무조건 이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요. 날씨시즘에 대해 다수의 책을 집필했고 지금 현재 유튜버로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레스 카터 박사의 의견에 따르면 날씨시스트들이 늘 이 생각에 빠져있기 때문에 자꾸만 비상식적인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날씨시스트가 늘 이 생각에 빠져있기 때문에 남들을 괴롭히고 피해자 행세를 하는 등의 이상한 행동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생각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무시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날씨시스트들은 사람들로부터 중요하지 않은 사람으로 취급당할까 봐 존재감 없는 사람처럼 여겨질까 봐 눈에 안 보이는 사람으로 치부될까 봐 두려운 마음에 늘 빠져있습니다. 무시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비상식적인 행동들을 자꾸만 저지르는 날씨시스트들. 그렇다면 지금부터 날씨시스트들이 무시당할까 봐 두려운 마음 때문에 저지르는 비상식적인 행동 7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날씨시스트들은 무시당할까 봐 두려운 마음 때문에 자꾸만 질투를 합니다. 날씨시스트의 시각에서 봤을 때 누군가가 돋보이는 훌륭한 말이나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자신이 무시당할 위기에 처했음을 뜻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그 사람에게 향하게 되고 따라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할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이들은 자신보다 돋보이는 사람을 향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나보다 돋보이는 사람, 나보다 유능한 사람, 나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낸 사람, 나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은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날씨시스트의 타겟이 되어 괴롭힘 당하는 사람들은 사실 날씨시스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가질 수 없는 굉장히 돋보이는 장점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그 특별한 것을 잘 발견하고 개발한다면 날씨시스트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날씨시스트들이 항상 무시당할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 두 번째는 타인의 경계를 침범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매번 타인의 경계를 침범하려 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타인의 경계 밖에 있으면 관심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죠. 상대방의 심기를 건드리고 신체를 건드리고 물건을 건드리고 하지 말아야 할 금지된 짓을 하는 등 경계를 침범하게 되면 당연히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한 것에 대해 반응하게 돼요. 날씨시스트는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타인이 반응하는 것을 관심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반응이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상관없어요. 누군가가 자신을 향해 정신적 에너지를 쏟고 있다는 사실에 만족합니다. 자신이 타인에게 영향을 주었고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든 반응했다는 것에 만족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재감 없는 사람으로 취급당하지 않았다는 것 즉 무시당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들에게는 참 중요합니다. 남을 건드리고 괴롭혀서 반응을 얻어내고 그것을 통해 자신이 인정받은 느낌을 얻는 참 변태같은 인간들이에요. 세 번째, 분위기를 장악하고 대장로를 타려 듭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늘 그 모임을 이끄는 리더가 있기 마련이죠. 날씨시스트는 모든 관계를 극단적인 서열로 해석하기 때문에 어떤 모임의 리더가 되는 것은 거기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모임에 가든 그곳에서 대장질을 하려고 애를 써요. 자신의 자격이나 자질, 능력과 상관없이 무조건 타인을 휘두르는 자리에 있고 싶어 하죠. 사실 오늘날 사회에서 리더란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질서있게 이끌어갈 실력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저 하나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죠. 남들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리더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존중하며 리더의 권위를 내세워 타인을 부당하게 대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날씨시스트는 자신이 리더가 되었을 때 마치 왕이라도 된 것 마냥 권력을 남용하고 타인을 무시하고 이용하고 착취하려 드는 경향이 있죠. 남들이 날 무시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남을 무시하겠다라는 전략을 취합니다. 따라서 어디에서든 날씨시스트가 리더가 되면 그 모임은 안타깝게도 지옥 같은 곳이 되고 맙니다. 날씨시스트들이 항상 무시당할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 네 번째는 바로 거짓말입니다. 이들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여기에 있어요. 자신이 한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 절대 인정 안 하는 이유 말이에요. 무시당할까 봐 거짓말하는 겁니다. 잘못했다고 실수했다고 무시당할까 봐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아요. 진실을 말해서 무시당할 바에는 차라리 거짓말을 해서라도 한순간이라도 자신의 무능함을 숨기고 위신을 지키겠다는 전략이죠. 이들에게는 정직이나 신뢰보다도 체면, 위신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에코이스트들과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에코이스트들은 체면과 상관없이 진실을 말하고 싶어 하는데요. 장기간 신뢰가 쌓이는 것이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 날씨시스트들은 신뢰와 상관없이 무조건 힘 있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거짓말을 아무리 많이 하고 논리적이지 않다 해도 권력이 있다면 그 사람 말을 무조건 맞다고 보는 경향이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이 만에 하나, 날씨시스트가 내 말을 듣게 만들고 싶다면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것보다는 힘을 기르고 권력을 갖는 것이 좀 더 빠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날씨시스트들이 항상 무시당할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 다섯 번째는 바로 타인의 아픔과 고통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고통과 아픔을 호소하면 날씨시스트는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너는 지금 나더러 너에게 관심을 쏟고 주위를 집중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그건 널 중요한 사람으로 취급하라는 뜻이잖아. 난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너한테 관심을 쏟지도 않을 거고 주위를 집중하지도 않을 거야. 왜냐하면 넌 중요한 사람이 아니거든. 중요한 사람은 바로 나야. 이들은 모든 감정적 메시지를 심리 조종을 위한 전략으로 인식합니다. 이들에게 감정을 진실하게 표현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들에게 감정이란 그저 남을 속이고 조종하기 위해 이용해 먹는 도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고통을 호소하면 자신을 조종하기 위한 계략으로 보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거예요. 봐, 난 너의 계략을 다 간파하고 있어. 네가 아무리 날 움직이려 해도 안 통해. 난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라 이 모든 것을 다 꿰뚫고 있거든. 여섯 번째, 상대의 말을 무시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생각, 감정, 해석, 의견 등을 나누려 할 때 그 모든 말을 다 무시해버립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지혜롭게 설명해도 그것을 말이 안 되는 말로 치부하고 못 들은 채 무시해버려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너는 지금 네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알아. 라고 말하며 상대방의 의견을 무조건 반박하고 어거지를 써서라도 자기의 말이 맞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 부탁하는 것을 절대 들어주지 않고 이에 대해 상대방이 서운함을 표현하면 별일 아닌 것에 예민해 한다며 타박하죠. 이러한 행동들을 통해 날씨시스트가 하고 싶은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가 하는 말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 내가 하는 말이 중요하지. 난 중요한 사람이거든. 일곱 번째, 쉽게 비난합니다. 상대방에게서 흠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날씨시스트들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무해한 말들, 전혀 공격적이지 않은 평화로운 말을 들었을 때는 그 말을 곱씹고 되뇌이고 하지 않죠. 그냥 물이 흘러가듯 자연스럽게 흘려보냅니다. 듣고 나서 금방 잊어버려요. 그러나 공격을 받거나 부정적인 피드백을 들었을 때는 긴 시간 관심을 갖고 그 말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죠. 날씨시스트들은 이 사실을 이용합니다. 긍정적인 말로는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을 아주 잘 알기에 이들은 느닷없이 부정적인 말들을 짓거리며 상대방으로 하여금 온통 자신의 말을 생각하고 곱씹느라 모든 에너지를 다 쏟게 만들죠. 날씨시스트들은 타인의 반응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고 싶어합니다. 자기 눈앞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길 원하고 자기 눈앞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중요한 사람이라 치켜 세워주길 바라죠. 혹시라도 누군가가 자신을 중요하지 않은 사람으로 취급하고 무시할까 봐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나의 체면과 위신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만 집중합니다. 심리학의 조명효과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주목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날씨시스트들의 경우 이게 굉장히 심하게 나타납니다. 이들은 세상 모든 존재들이 자신에게만 주목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이자 서울대 행복연구센터 센터장인 최인철 교수님의 책 프레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주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우리를 보고 있는 것은 남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이다. 마음속에 cctv를 설치해놓고 자신을 감시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고 있다고 착각한다. 이제 그 cctv 스위치를 꺼버려야 한다. 세상의 중심에서 자신을 조용히 내려놓는다면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 어리석은 일은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 것이다. 날씨시스트들은 세상의 중심에서 자신을 조용히 내려놓는 것이 너무도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이 중요한 만큼 남들 또한 중요하며 내 의견이 중요한 만큼 남들의 의견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많이 맺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날씨시스트들이 평소에 늘 하고 있는 생각에 대해 그리고 이들이 그 생각 때문에 하게 되는 7가지 행동들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평소 고민하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만일 날씨시스트와의 관계로 인해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최선임을 늘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